안녕하세요 지금 서울 집입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내일 강원도 알파카 월드로 조카를 데리고 가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일단 식구들이 다 자고 있는 관계로 간단히 운동하겠습니다 피곤합니다 아 졸려 운전을 빡세게 하고 왔더니 다행히 밤 늦게 와서 차는 하나도 안 막혔습니다 바구 펴펴기 20개씩 딱 두 번만 하고 40개죠 딱 두 번만 하고 오늘은 그만 자겠습니다 너무 졸려요 너무 좁은데 아우 쒸 아우 쒸 아우 쒸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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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렵죠 하하 하 진짜 min 경찰이네요 경찰. 저희 경찰이 와있습니다. 오 문도 열려요. 핸들이 핸들 도로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안에 보면 핸들이 있는데 핸들은 안 돌아가네요 뒷문도 안 열리고 범인을 태울 수가 없네요 범인은 못 태웁니다. 제이와이 티 제이와이 티라고 써있어요. 제이와이 한참 재판받고 계시죠? 제이와이 제 조카고입니다. 마지막 20개 하고 그만할게요. 졸려 오늘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